피해를 18받고 골드를 250 획득합니다. 게임값 아잇 고전 깼다 심장 허접색 대단원 짱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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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네 네 에 스태프 호로록 전문성 영구 심장 허접색 어 운명을 믿나요 이것이 운명이다 운명하셨습니다 실력 봐 몸통 빼앗치기 하나 더 나왔네 하나 더 하자 갓뿜기 보스 슬라임이면 갓뿜기지 구상 구상은 진화로 어떻게 되겠지 운명적인 택빌딩 운명적인 택빌딩 가위랄 야 드록 고라지 마라 아이씨 야잇 야잇 저 도둑놈은 뭔데 벌레랑 같으냐 야 둘이 무슨 사이야 아니 오후야가 왜 나와요 키우는 값이네 어 재물 재물먹기 타격지우기 타격지우란다 요정 한 마리 시켜먹고 아이고 성주님 감사합니다 왔납 마법뽑 뽀시기 뽀시기는 필요없다 갓뿜기 강화할까 전체 강화할까 슬라임 생각하면은 불뿜기인데 이막 생각하면은 전체가 날 것 같고 어차피 슬라임 정도는 잡을거 아냐 급하다 어 어차까봐 방어도 없다 박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포식이 왜 또 나왔어 좀 먹으면선 할까 첨탑 맞기행 흠 포식이네 감자탕 흠 괜히 지워야 될 카드만 늘어나는 거 아냐 어이C 고민된다 커그의 드리퍼 마법꽃 있잖아 요정도 한 사발 있고 이제 가다가 대충 흘려보내기 이 있던 거 주고 가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지인 클레드 아잇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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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수비 카드를 먹고 엘리트를 가야 되는데 안 나온다 흘려보내기 하나만 남는다 흘려보낸다 야이구 뱀식물이 사람 잡네 수비 카드 드럽게 안나오네 아니 저거 뭔데 갑자기 딜을 졌다 흘려보내기 하나 바라는게 그렇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아이언클레드라고 방심한 세블탄 아이고 미친 스네코 아이고 미친 스네코 아이고 흘려보내기 아이고 전장이 같이 나오냐 전장 먹어야 돼 흘려먹어야 돼 요정아 요정아 눈을 떠봐 정신좀 차려봐 정신좀 차려봐 아이쉬 아저씨 와플이 다 팔렸으면 다시 구워야될거 아냐 장사를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아니네 안팔렸네 와플 사먹을 돈도 없다 어포 어포기사 근데 어포로 태울게 없다 나중에 난관 나오면은 어포챙기는게 맞긴 한데 지금도 없는 어투맨폼이 나중에라고 나오겠어? 거른다 다시 evade 으어 킹려 갓내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적당히 태워야 되는데 이 정도뿐 태워도 되겠지? 안 되나? 하나만 더 당겨줄까? 원래 이댁은 이렇게 굴리는 게 낫습니다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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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죽네 걔도 이제 너나의 것이다 턴 끝났으니까 아크리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보리냐 바리냐 바리가 맞지 않을까 세장 트롤라벨 불풍기 이제 빠이하고 강타도 지우고 몇몇 약잠크리트다 저-기 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그냥 슬레다 하나 더 나오면 아 사모 나오면은 확정클이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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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로스는 또 누구야? 조로스는 또 누구야? 불주악은 필요 없지 뭐야 펜터그래프 진화 창방심장 생각하면 진화를 넣어야 되나 지금 딱히 지울 카드도 없지 지워봤자 전장 지울텐데 그냥 포션이나 삼아볼란다 후우.. 지나? 앙.. 안에 있어 아 못생기네 있어 흘려보내기 화상 절대 안 넣네 악셀덱 주네 센거봐 어디서 고철로봇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이런 야 평소에는 그렇게 땀 많이 흘리더만 땀 손 빼봐 땀 손 빼봐 데카 데카가 리얼 개꿀 모비즈 데카는 아이언클레드가 양식해야 된다 진짜 저런 몹이 없다 안 돼 잠깐만 아 괜찮아 끝났어 일체력 불편 민포 아이고 민포가 없네 흘려보내기 살까 이거 방어도 모자랄 건데 흘려보내기 사도 모자랄 것 같은데 85분에 84라니 어떤 정자각 면체가 생각나는 밤입니다 기도합시다 정대각 면체 정대각 면체 지 진 중 4 伝张 지 가 진짜 아클은 이렇게.. 이렇게 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쇠네 근데 심장.. 심장전.. 심장전 방어도 올릴 수 있냐 아.. 먹을거지 이제 손상 끝났으니까 아니 흘려보내기 강호했어야 했는데 흘려보내기 강호 안해서 방어도 딸린다 야씨 포션 빨리 먹고 흘려보내기 강호가 때리고 첫 턴에 부션 다 깔고 딜을 더 빨리 내려야겠다 이거 그냥 맞을까 여기서 아니다 기사 쓰고 내리고 흘려보내기 이거 이제 전투채면 필요 없잖아 아 전투채면 있어야 딜이 더 나오지 실패한거 같은데 딜이 더 때릴 수 있었는데 뒤로 딜을 너무 안 넣어서 못 잡았었다 아니 근데 이것만 있으면 덱 완성된다는 것도 우기긴 하다 흘려보내기가 얼마나 사귄지 알 수 있는 부분 원래 내가 민첩 포션 챙겨왔어야 했는데 그것만 챙겨왔으면 이게 흘려보내기의 힘입니다 기려 황내기 흘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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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ony 삶의 10초 흘려보내기 스시